도움이 필요할 시 가까운 진행의 원인도 요청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긴장 안하네. 오늘 제가 마지막 순수인데 너무 떨리네요. 일단 제가 기대 한 번 해볼께요.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미연이가 드라이브 불렀잖아요. 소연이도 자기 보살코 불렀는데 저는 못 부르게. 자이언트. 여러분 자이언트? 네. 제가 사실은 고민하다가 오늘은 신곡 들고 왔어요. 근데 이 노래는 제가 앞에 리얼사 하면서 장모님이 제가 토크쇼라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이 노래 중간 후렴에 정말 같이 네버버가 떼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 구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살짝 라이브를 부여드릴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네버버가 이 테니션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천천히 한번 알려드려도 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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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네. 일단 네. 네. 이게 파악하는 선수에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? 나뉘는 수 있잖아요. 그 나뉘. VCR 풀었잖아요. VC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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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미아님은 올리비아 하셀인 줄 알았어요. 고마워요. 저 그 컨셉이 그 컨셉 주신 감독님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저 사실 예뻐요. 감사합니다. 민니씨가 오드레폰으로 변신했잖아요. 너무 예뻐가지고.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. 사진 300장만 찍어서 하시고. 300장까지 하시면 한 100장만 찍었네요. 너무 맘에 들어가지고. 근데 그거 진짜 제가 열심히 몰입했거든요. 연기도 하고. 근데 또 변신하고 나니까 좀. 우리.